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하세요. 길바퀴 안 나온 거야? 네! 데이트 돌아내라고? 깼어요, 여러분도. 동네 반바퀴에 대한 재미를 많이 보셨나 봐요. 그래서 자꾸 동네 반바퀴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전에 살던 동네 반바퀴로 제가 설해마을에 예전에 살았거든요. 제가 예전에 찾던 그 햄버거집이 있어요. 그 맛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따로 오세요. 원래 여기가 저 프랑스 사람들이 많이 살아요. KTX가 전국 팔도 쫙 뻗어있고 기술력도 뛰어난데 이게 원래는 저 프랑스 떼제베에서 기술 협찬을 받은 거예요. 그거 알고 있었어요? 아니요. 프랑스의 그 KTX 떼제베. 사전에 공부하고 싶어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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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원래 알고 있었어 원래. 아니 원래 알고 있었어. 제법 받았어요. 이사님이 보는 거 받았다고. 아니 아니 아니. 내가 여기서 KTX 기술 이전을 온 사람들이 여기 많이 산 거야. 그때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거든. 저 그거 나무 잎기에서 바꾸신 기억. 나무 잎기 아니고 원래 알았으니까. 거기에 그 PC 버거가 되게 유명한 걸. 한 열댓 번 갔을 거야? 진짜 찐맛집. 여기 어린이집 근처였는데 없어진 거 아닌가? 아니 여기였는데. 저희도 검색해봤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여기였는데 없어졌네. 아 잠깐만 내가 좀 물어볼게요. 어디다가요? 야 여기 햄버거집. 너네 여기 있었지만 모르니? 알아요. 어디야? 미안한데 알려줘요. 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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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아니 거기 말고 여기 원래 이 자리에 있었는데. 아니 여기 아니에요. 아니야 내가 여기 사나서 알아. 응? 내가 원래 여기 사나서 알아. 여기 햄버거집 여기 있었어 내가. 저... 저 세 번 만났어요. 예 예 예 안녕하세요. 여기에서 주변이라서 왔어요. 우리 엄마고요. 안내해 드릴게요.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제가 초면이신데. 아니 초면 아니에요. 상프라자에서 사연자한테 만났어요. 신생에서 만났어요. 네. 한 번 만내면 운명이에요 운명. 그러면 일단 저 브로콜리 버거 좀 알려주세요. 네 맞네. 근데 제가 아는 분이 아닌데. 너무 친절하게 해주셔가지고. 아 진짜 저 너무 친근하다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짠 것도 아닌데 갑자기 어디서 나오셔가지고. 저 미행하셨어요? 말씀을 많이 하시면 섭외되는 줄 알아요. 쌩도 처음 뵙는 분인데 인연이 있는 것 같아요. 아 진짜 인연이 있어야 했거든요. 어디 있어요. 여기가 가잖아. 원래 여기가 있었는데. 여기인가요? 너무 감사합니다. 존 남이 어떻게 해야지? 마틸다. 마틸다. 마틸다면 저 내용이에요 내용. 아 우리 신랑이 내용이에요. 알겠습니다. 마틸다 안녕. 가세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나는 저기 피시버거. 그러면 피시버거 4개에다가 밀크 쉐이크 먹어볼까? 네. 여기가 시그니처가 뭐예요 원래? 아 제일 잘 사가는 거는 여기 잘 사가는 거는 피시버거 있어요. 아니 이제 피시버거 이거 맨 밑에 있는데? 나는 브로콜리. 적으면 브로콜리. 저 치즈버거예요. 치즈버거예요. 뭐야 다 틀리잖아. 나는 피시버거 그다음에 밀크 쉐이크 되죠. 뒷눌렀다. 뒷눌렀니? 후까루 맞아요? 됐어 됐어. 첫 끼 타시네요. 아니 아니. 담당 피리가 추첨스럽게 하고 다니면 안 되잖아. 우와 예쁘다. 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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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 찍어야 돼. 바닐라 쉐이크. 와 진한 거 봐. 어우. 이야 진짜 진하다. 아 맛있다. 오랜만에 다시 돌아온 동네 범밭이 어떠세요? 옛날 추억이 떠오르지. 저 앞에서 애기들 놀이소에서 친구랑 놀고. 저기 유치원 다니시오 유치원 다니시오. 약 5년 정도 사졌던 것 같아요. 음. 야 거기에도 완전 미국 같지 않니? 어우. 느끼해 보여요. 트레버거. 어 왔다 왔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이게. 냄새 냄새 맡아. 냄새 냄새 나죠? 하하하하. 유리씨 냄새. 오우 치즈 맛있네. 오우. 오우 치즈예요? 그럼 치즈지 뭐요? 하하하하. 그림이. 그림이지 마. 그 피시버거는 맛을 하면 뭐해. 피시버거.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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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억의 그 맛인가요? 음. 안을 봐봐. 오우. 야 한 입에 먹어봐 한 입에 먹어봐 한 입에 먹어봐. 한 입에 먹어봐. 이거 먹어 이거. 이 소통으로 놔두는 거야. 니가 용되냐? 하하하하. 일단 내 계획은 이쪽으로 하면 편집샵이 있고 편집샵을 한번 보고 프랑스 기회를 보면서 마쿠렁 대통령의 재고는 지침을 축하한다는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초콜릿을 사서 선물로 줄 거야 둘을. 할명수 열심히 하라고. 그리고 타빵 수상을 먹자. 그리고 나서 이제 설에 풀 동원으로 간 거야. 계획이 되게 알타시네요. 굉장히 알타지. 정하시봐. 저녁까지 먹고 와야 될 거잖아요. 하하하하. 저녁이요? 저녁이요? 야 진짜 맛있어. 오랜만에 제일 잘 먹고 갑니다 얘. 아유. 여기 상냥 한 번 했어요. 많이 나왔네. 7만원 상냥. 내가 냈다. 가요. 많이 안 끌고 와서 사주는 거야. 신종협 집이 여기고. 정준하가 저 앞에 살거든. 정준하한테 전화 한번 걸어봐야지. 커피 한 잔 하자고. 어? 좋아요. 걔도 저 명성에 비해서 많이 바쁜 편이야. 명성에 비해서. 스케줄 가시지 않았을까요? 아유. 아유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야 준하야. 안녕하십니까? 어? 바쁘냐? 바쁘냐? 지금 이제 나도 끝나고 오늘 촬영하러 가는 길이지. 나 지금 설에 마을에 왔거든. 너 여기 니네 집 앞에 가서 인사 좀 드리고 가려고. 우리 집에? 어. 북한 인사 지금 아무도 없는데? 선배 아저씨 계시겠지? 나는 너 있었으면 너 커피 한 잔 하려고 그랬다니 아쉽네. 미국 쪽 방송 때문에 전화 좀 전화해. 수고해. 어 어 어. 여기가 프랑스 학교예요. 저기 프랑스로 말 써있잖아. 프랑스 대상에서 뭐 받으셨어요? 뭘 받아봐. 열대구리 하나 받은 거 없어요? 무슨 바뀐 걸 받아봐. 지워드려, 지워드려. 이래서 설에 말이 유명한 거예요. 어? 아시겠습니까? 네. 우리나라의 KTXX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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저기... 저기 저... 구름따리로 해서 공원 가려면 어떻게 가는 거니? 예 알려드려야 돼요. 예 알려드려야 돼요. 에이 찾기 찾기. 거기 있어. 우리 오지 마. 위험해. 내가 알아서 갈게. 내가 알아서. 살림영수 구독해라. 네. 안녕하세요. 서울의 서울에서 인기 폭발이신 것 같은데요? 아 다시 이사 와야 되나. 야 차 차! 어 막아놨어요. 어떻게 열려? 막혔는데요? 가면 열어라. 이거 어떻게 열려. 원래 올라와서 가는 거 있을 것 같은데? 저기는 있잖아요. 아하... 아 좋네. 언니 저기도 막혀있다. 안 그렇게 해. 못 따지 마. 너희들 생각 있게 막혀있니 항상. 설의 마을에는 이렇게 서리풀 공원이 있습니다. 네 가보시죠. 와 여기 되게 예뻐요. 예쁘지? 근데... 저기 안 건너고 월금 방으로도 있네요? 아 뭐야 여기 있었어.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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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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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필드... 옛날에 내가 중중에서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넘어갔거든. 여기 서리풀 공원인데요. 오는 날이 장난이라고 공사를 안 해요.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안 뒤로 쫙 있으면 사람들이 거기서 놀고 그러거든. 음... 좋지 않아요 되게? 네. 너무 예뻐요. 지금 31도예요? 여기 오면 얼마나 목말르면 목말렸던 언덕이 있잖아. 바로 어딜 가나요? 팝핑스 하나, 팝핑스 하나 샤이하게. 팝핑스 갑시다. 야 근데 은근히 피카츄 그거 비용 많이 나오더라. 왜 이렇게 사람들이 좋아해? 귀엽대요. 더 늙으면 더 귀올라나? 10년만 빨리 늙으면 더 귀올라나? 머리를 일부러 다 뽑아버릴까? 팝핑스 찍고, 초코를 사주고 그리고, 가 집에. 비혜일치 씨. 깜짝 놀랐네. 여기, 여기였는데. 아 씨. 그럼 일단 저 길 건너가지고 초콜릿 하나 사자. 초콜릿 선물 하나 해 주세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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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초콜릿 세션, 예쁘지? 영업해요? 여기요. 줄래? 우와, 우와, 형. 우와. 브라보, 브라보. 이거 봐. 예쁘다. 우와. 이거 기가 막힌다, 진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스태프도 사주려고 해요. 아 그러셨어요? 한번 골라봐봐, 어떤 걸, 어떤 걸 사는데. 이거 비누 아니다, 초콜릿이다. 네. 진짜 비누로 착각하고 이거 손 씻지면 안 돼? 너무 예쁘지 않나, 이거? 몸이 너무 아까운데. 그치? 혹시 틈있나. 하나만 사면 돼? 위에 하나만 주세요. 더 하나 드릴까요? 예, 예. 가격도 좀 있는데요? 게시 되죠? 안 되는구나. 감사합니다. 너무 웃어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커피는 제가 사겠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게 하지 마. 한 번에 내가 다 사오면 알지?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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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 하나를 얻어먹었다고 그러는 거. 저기, 이? 어디까지 가? 아, 코코 이름놓은 더 얻어먹어. 우와! 아이스 아메리카노 3개? 네. 아이스 라떼 하나 주세요. 이거 뭐예요? 오우, 이거 봐. 이야, 이거, 이거. 공돌이, 공돌이. 하나 3개 사줄까? 하나 골라봐, 초.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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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 우리가 뭐 축하할 일이 있니? 아니에요, 100만떼 사러 와요. 엄마한테 사놓을게요. 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빨대는 계덕이면 쓰지 말자. 어? 탁식 아니에요. 괜찮아요. 아 그래도 하나만 아껴야지. 이런 게 낭비야. 저는 빨대 주신 요청. 아 아 예. 진짜 소원했네. 제주도에서 제주 간박된 거세요? 반에 반. 어떻게 하러 가야지. 그 제주도 해안도로 달리면 너무 멋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만 깔고 쫙 타면 멋있을 거 아니야. 우린 어떻게 따라가지고. 더 보여줄 데가 없는데 이제? 네? 더 보여줄 거 어디. 항항으로 갈래? 넘게 바로 가볼래? 김케인 먹을래? 딸기맛 먹을래? 냉면에도 먹을래? 우린 찌기. 어. 우린 언니. 아니 자기 배불려고 하면 우리가 우리가 찍어야 될 거 아니야. 안녕하세요. 일단 천천히 끝까지 올라가야 돼. 아 네. 오늘 한 번 걷겠는데? 이미 운동량은 다 했어요. 네. 혹시 가보고 싶은 동네 있으세요? 아니 없어. 동네 한 번 그만해야 돼. 내 돈은 너무 많이 있어서 안 내겠어. 김케인 먹을래? 딸기맛 먹을래? 냉면에도 먹을래? 서래가 여기 냉면집 있는데. 여기도 굉장히 오래된 데야. 여기 제주 갔었잖아. 그래서 몇 년 전이야. 나 여기 있을 때 무한조돌 찍었었구나. 무한조돌 반쪽 찍어서 3년 됐구나. 3년. 그러네. 그러네. 왔네. 아우. 옛날 생각 많이 나. 일주일에 세 번씩 오셨대요. 여기요? 어. 내려먹어라. 서래마을 편은 다 좀 자주 오신 곳 오셨네요. 내가 자주 왔던 곳이 두 군데가 날아간 거 아니야 지금. 고기 구워야지 또 이제 집에서. 예? 고기 구워야지. 진숙이 와서 먹어야지. 혜숙이랑. 혜진이랑. 100만 되면 놀러 갈 수 있대요. 100만 되면 그때는 내가 문을 열게. 항상 여름마다 우리 집 2층에 파티를 했거든. 꽝난에 또 파티를 하고. 파티가 가면. 우리 집 지하실에 가서 디제잉 파티를 통하고. 그 뒤에서 열대가지고 집에 가는 거지. 100만 전까지는 입 조심하고 있어. 이거 뭐 다 먹어야 돼. 배불러 이런 거 없어. 우와. 이게 숙절인가요? 이게 숙절. 이게 돼지겠어? 사이즈. 맛있네. 오랫바람이 더 맛있네. 느낌 난다. 고기를 이렇게 싸. 이렇게 싸. 이렇게 이렇게. 그냥 싸먹으라고. 면만 먹지 말고. 올려서 뭐라 올려서. 신진이도 너. 너 깔짝깔짝 걸지 말고. 신진 피디가 편집 잘하니까. 거의 애들이 편집을 잘하세요. 어떤 애들이야? 저희 피디들. 잘해 주셔야 되겠네. 걔네한테 밥을 먹어야 되는데. 엄마 사람한테 밥을 먹이네. 맛있게 먹었어요. 이제 이걸로 손의 마음을 끄세요. 저 밑에. 여기서 바로 내가면 딱 50리트 밑에. 중국집이 또 있거든. 여기 차. 저 차. 오늘은 못 가. 밥을 하지마. 내 돈 너무 써. 안녕. 핫한 마을 가요. 땅큰 마을? 핫한 마을. 얼른 하지마. 내가 한 번도 안 해. 안녕. 안녕. 감사합니다. 구독하란 말이야. 감사합니다. 뭐해 지금. 구독해.